사도행전 4장 32절서부터 5장 11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하를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메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얘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모범삼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던 교회, 그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교회가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 처음교회라고 부르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에도 4장 32절에서부터 37절에는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교회가 보여준 번은 무엇이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다라고 하죠.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고 2000년 전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다른 생각과 또한 다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경과 환경이 다 다른 곳에서 왔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은 태생상 절대로 하나 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10명이 모이면 10가지의 생각이 있고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의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다른 게 아니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나누었던 그 본문 31절에 말씀해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3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역사가 일어난 것에 또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 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습니다.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모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또한 그의 드림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일부 사람들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됩니다. 다. 다. 다 성령이 충만하는 것이지 일부만 받고 일부는 싱숭맹숭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하나되게 하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얼마나 중요해요. 어려운 때가 아니었습니까? 밖으로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내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한 가지 그게 뭐냐? 한 마음과 한 뜻이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 증거와 또한 은혜가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33절 말씀을 먼저 보죠.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하를 증언하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하나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철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 교인들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을 때 교회는 허둥지둥하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사공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한 사역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확고함을 가지고 교회가 사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하를 증거하고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의 지상명령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가 되리라. 제자를 사물이라. 이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명과 사역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서 엮여지더라는 겁니다. 32절 말씀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부러워하면서 내가 저만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이 부천이 나누어지는 것이 세상의 방법인데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할 수 있었냐.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사도행전은 누구를 통해서 보이느냐.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를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름이 요셉이라고 했는데요. 바나바는 사실은 별명입니다. 뜻이 여기 있죠.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누고 위로하고 또 섬기는 그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가진 별명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중요한 역할을 사도행전에서 합니다. 사도행전에 가장 중심된 인물은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죠.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글을 들어 쓰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교회를 핍박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하루아침에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가 사도로 불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글을 들어 쓰는 사람도 없고 그와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소로 내려가서 바울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사울, 바울을 찾아와서 등용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바울과 싸워서 헤어지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섬김과 나눔의 풍성한 자였기 때문에 바울을 들어서 쓰는 그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헌신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령 충만이 있는 곳에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 있는 곳에는 나눔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의 어려운 문제도 생기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도 왜 생기느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충만으로 교회가 하나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한테는 우리 교회도 하나되기를 간절히 구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처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나눕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건대 우리도 성령 충만의 강구와 또한 기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또 주님 안에서 중보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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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